드디어 10일간 저성노화체험 종료 과연 두 닥터의 변화는? 저 괜찮은데요? 그래요? 어떠신가요? 그래도 짧게 한 것 치고는 좋은데요? 저희가 그래도 열심히 한 결과가 의미가 있게 나오는데요 우승민 닥터는 기존 결과에 나왔던 생체 나이 47.2세보다 1.7세가 어려졌으며 특히 혈관 나이 부분에서 확연하게 감소한 것을 알 수 있었고 이하람 닥터의 결과 생체 나이는 2.8세 어려졌으며 대사 나이 또한 줄어든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러니까 여행을 간다거나 상황에 따라서 그럴 때마다 식재료의 변화도 줄 수 있고 각각의 건강 상태에 맞춰서 이런 것들을 선택해 주시면 더 효과적일 것 같아요 일단 가장 중요한 건 몸에 안 좋은 건 먹지 않고 안 좋은 습관은 하지 않자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이게 진짜 어려운 것 같아요 피할 수 없는 노화에 브레이크를 걸 수 있는 저성노화 식당 단 소화기관이 약한 사람은 곡류의 비율을 조절하면서 섭취하는 것이 좋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